스타가 아닌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는 얘기에서 이런저런 삶의 얘기를 나눠버릴 시간입니다 스타와 토킹 어바웃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뮤지컬 친정엄마의 김수미 별 김형준 어서오세요 선생님부터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 몇 년 5년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5년 만에 3년입니다 3년 만이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 아주 잘 왕성하게 아직도 활동합니다 예 김수미 선생님 감사합니다 귀여워지신 것 같아요 어머머 진짜 아니 아니 근데 요새 그런 말을 듣는데 진짜 더 피부도 좋아하신 것 같고 귀여워지신 것 같아요 제가 한 3kg 살이 쪘어요 그래서 귀여워지셨네요 싸나운 게 좀 없어졌어 진짜 되게 귀여워 보이세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볼을 꼬집어 보고 싶은 느낌이에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꼬집히고 싶어 그리고 별씨 네 안녕하세요 새해 봄으로 컬투쇼에 왔다가 지금 한 3개월 3개월 만에 1월에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인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인사하시죠 정말 저는 더 오랜만인데요 2016년 맞아요 맞아요 활동할 때 잠깐 인사드리고 7년 만에 이 스튜디오는 더 오랜만일 거예요 네 저는 더 오래된 것 같아요 그때 공개방송 때 만나 뵙고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라인업으로 세 분을 함께 모시기가 쉽지 않은데 이유가 있죠 네 뭐 때문에 나오셨나요 뮤지컬 친정엄마에서 친정엄마고 또 딸이고 딸래미 역할이죠 사위입니다 아 사위 두 분이 부부네요 그러면 부네요 사위면서 남편 역할인 거죠 네 둘이 함께 알고 있습니다 네네 뮤지컬인 거죠 네 친정엄마와 2박 3일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거랑 또 다른 작품 다르죠 그 작품은 이제 연극이고요 연극이고 저희 작품은 뮤지컬 뮤지컬 와 선생님 홍보 막 하세요 그냥 지금 해주세요 내내 한 시간 내내 정말 안 보시면 후회합니다 네 한번 남자고 여자고 안 우시는 분이 없어요 눈물바다구나 또 네 그런데 이런 눈물은 한 번씩 흘려주면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쏟아내야 돼 한번 네 다른 공연장이나 극장 같은 데서는 내가 혼자 울고 있으면 이렇게 좀 창피해서 막 그럴 수 있어요 저희 공연장에서는 안 우시는 분들이 창피하고 뭔가 나만 안 우는 것 같은데 일부러 하품 하시는 분들도 막 눈막이겠죠 아는 분도 눈물 연기 준비해서 가신다고 웬만해서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좀 네 제가 그 조금 신호흡이라고 그러나요 줄거리를 조금 읽어봤는데 눈물이 안 나기가 이상한 안 나면 이상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우리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엄마라는 그 단어 그것만 들어도 그냥 짠하죠 네 짠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나이에도 제일 그리운 사람이 엄마예요 그렇습니다 매일 엄마예요 하루에도 엄마가 눈앞에 몇 번씩 보여요 그렇죠 뭐 단어만 봐도 그렇고 색깔만 봐도 그렇고 맛있는 거 먹으면 네 뒷모습만 봐도 그렇고요 어르신들 뒷모습만 봐도 그렇고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10년 됐는데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형국 보면 진짜 난리 날 것 같은데 저는 아우 많이 울 거예요 뮤지컬 보면 난리 날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쓴 책에도 어머니 얘기가 엄청 많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의외로 친정엄마라고 하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결혼하신 우리 이제 엄마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눈물 흘리실 것 같지만 물론 그렇기도 해요 근데 우리 태균 오빠처럼 그 남자분들이 그렇지 그렇지 어머니 이제 먼저 보내드리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남자분들은 엄마한테 그런 사랑한다는 표현이나 못해 못하잖아요 못해 좀 평소에 이렇게 고백 많이 못하셨던 우리 아드님들이 그렇게 많이 울고 가요 후회하는 거죠 맞아요 눈물 흘리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올해 38이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용돈 필요해서 새벽에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출김에 사랑한다고 하는 게 마지막 너 표현을 왜 이렇게 안 하냐 엄마 근데 이게 약간 남자들이 조금 부끄러운데 마음은 다 있잖아요 엄마랑 보러 가요 같이 엄마랑 보러 가요 같이 미지털에서도 딸이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요 아하 그런 대사가 있어요 아니 너는 네 새끼한테는 하루에 12번씩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아니 애께따 똥 만들어놔 있어 그니나 그런 대사가 있어요 시원해 대사입니다 대사 대사죠 딸이 엄마 사 사 어디 사고 났냐 사랑 한번 트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동양 사람들은 되게 표현이 서양은 늘 I love you I love you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우리 시청자나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해야돼 한번 틀면 쉬워요 맞아요 형준씨가 좀 간략하게 스토리를 쭉 한번 읊어보세요 스토리요? 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그대로 저희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헤어짐에 있어서 이 세상의 작별을 구하고 이런 한 인생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엄마에 대한 어머니 인생에 대한 네 모든 부분을 저희 뮤지컬을 통해서 전부 다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특히나 또 김수민 선생님께서 직접 겪은 내용들과 모든 내용들에 다 들어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아 진짜로 실제로 겪었던 일들 네 선생님께서 직접 표현해 주시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와 이게 진짜 이거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이입이 잘 되는 그런 뮤지컬입니다 중간에 전 애드립이 많아요 그러시겠죠 그거 보러 가야지 그거 보러 가야지 딸하고 사이들이 당황하는 거고 근데 잘 받아줘요 네 눈물과 감동이 그리고 웃음이 함께 있는 작품이라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들으시면서 이제 알고 나서 예매를 빨리 해야겠다 하시는 분도 많을 거 같아요 당장에 어버이날이잖아요 네네네 어버이날은 거의 우리가 거의 아마 매진 없지 않을까요 아 공연은 언제까지 합니까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연장 공연 할 거 같은데 아 아마 6월 말까지 6월 말까지 네 김영주씨 지금 이 계획을 들으신 모양이에요 지금 하긴 했지만 선생님께서 그렇다면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지가 돼 있는 건 6월 4일까지라고 돼 있는데 6월까지 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그냥 독단적으로 말까지 하겠다라고 제가 뜨끈뜨끈하게 2시간 전에 통보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수미 선생님의 매니저분께서 머리를 잡고 고개를 숙여주셨는데 무슨 일일까요 매니저도 지금 들은 거 같은데 직접 혼자만 들으신 거 같아요 선생님 혼자만 아 근데 저희 직접 얘기했잖아 어 근데 저희는 네네네 처음 들은 거 같은데 고개를 맞다고 저희는 수미쌤만 매니저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수미쌤만 함께 하신다면 저희는 준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미쌤이 하라면 저희는 제 생각에는 계속 이렇게 잘 되잖아요 올해 계속 나 올 연말은 어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뉴욕하고 LA 준비입니다 비행기표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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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해외에 맞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제 컬투쇼에서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준비해라 그 공연 네네네 나 하고 싶다 충격엄마 팀에서 받아 적기 바쁘대요 네 뉴욕이랑 어디라고 하셨죠 LA 맘에 드신다 말씀하세요 암스테르담 이런데 히리히 이런데 선생님 우리 체코도 가요 체코 우리 손주도 좋죠 그런데 진짜 밖에서 홍보팀 난리 났대요 사실이요 왜냐면 이런 가수들도 물론 자기 밴드가 가겠지만 이 뮤지컬은 무대 세팅이라든가 의생이라든가 앙상보라는 스태프들이 많죠 해외 공연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데 뉴욕하고 LA는 기능이 되어있다 네 그쪽에서 먼저 컨펌이 왔어요 준비생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별씨랑 김형준씨는 아예 모르는 알잖아 말씀은 근데 지금 알았으면 됐죠 그럼요 우린 준비해야죠 저도 지금 알았으니까 된거에요 그럼요 모든 지금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도 지금 알았으니까 지금 걸투쇼가 뉴욕 LA 청취율도 엄청나거든요 아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듣고 계신 분들은 와 온다 온다 이렇게 나오죠 들썩이는거죠 시기는 언제쯤인지 모르세요? 연말?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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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래서 연말 스케줄을 영화 스케줄을 빼놨어요 연말엔 바쁘십니다 선생님 캐스팅하지 마세요 네네 사실상 확정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아니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네 좀 어려운 그건 아닌데 한 80% 왜냐면 100%가 돼야 확정이라고 하죠 네네 네 방송이니까 정확히 해야죠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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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애매한 확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그리고 그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매 유의사항에 아주 특이한 문구가 있다고 하는데 네 다른 공연에 없는 문구가 좀 있나봐요 그게 흐름상 비서고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문구는 보기 쉽지 않은 문구거든요 쉽지 않죠 이런 문구는 보기 쉽지 않아요 3대가 같이 올 때는 할인해드립니다 맞습니다 아 또 3대가 같이 오면 할머니 친정엄마 딸 딸 딸의 딸 4대도 와요 4대는 더 할인은 없죠 3대까지 네 3대 4대도 할인 3대가 오면 한 명은 공짜입니까 아마 거의 그 정도 아니 몇 프로 할인인지 모르지만 할인된다는 것만 네 오 재밌는 이벤트네요 네 제가 지금 14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백회를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엔딩에 내 돌아가신 정말 엄마가 나와서 손을 잡고 끌고 가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엄마 부르는 씬이 있는데 매번 울어요 지금 홍보 팀이 확인을 해줬는데요 연장 공연은 우선 김수민 선생님 스케줄을 여쭤보고 네 여쭤본 거래요 홍보 팀이 이렇게 기획 쪽에서 된다고 했는데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다른 스텝 배우분들이 다 가능하면 연장이 확실히 진행된다는 얘기죠 네 먼저 선생님 스케줄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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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야죠 준비해야죠 아니 너희들 안 가면 나 못해 저는 여권이 지금 만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사진을 찍고 10년짜리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오늘 가서 사진을 찍고 준비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뮤지컬인데 곡들이 다 창작곡이에요 어떤 곡들로 넘버들이 말하겠습니까 저희 작품은요 이제 오셔서 좀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 들어보는 낯선 곡들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귀에 익숙한 곡들 알고 있었던 기존의 가요들을 주크박스 형태로 개사를 해서 극에 맞게 그래서 이제 전달이 굉장히 잘 될 거고요 같이 따라 부를 수도 있을 거고요 넘버 라이브로 그냥 한 곡 먼저 들려주시죠 그러면 이따 가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씨가 네 저는 별 씨 노래 들으면 좀 많이 울었거든요 군대에서 12월 32일 들으면서 오지 않는 저녁 날짜를 기다리고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별 씨 이 넘버는 언제쯤 나오는 노래입니까? 네 아마 중간쯤에서 중간에 아마 150번 공연 중에 별 씨가 노래를 한 네다섯 번 해요 네 중간 중간 네 엄마 없으면 이라는 곡은? 네 엄마 없으면 이라는 곡인데요 유일하게 그 주크박스 곡들 중에서 이 곡 한 곡만이 우리 이제 엄마 친정 엄마를 대표하는 테마 곡이에요 새로 만들어진 아 창작곡이에요 이건 네 제가 처음으로 또 부르게 돼서 영광이고요 아 좋습니다 네 딸 미영의 솔로 곡입니다 네 엄마 없으면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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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엄마가 더 늙어 죽게 된다면 엄마가 죽는다는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많은데 엄마가 죽고 없다면 엄마 생각나서 미칠 것 같으면 어쩌나 엄마가 나에게 잘해주던 생각이 새록새록 나면 어쩌나 마음 다 된 나를 누가 아가라고 불러주고 내 엉덩이를 누가 도닥여주지 엄마 없으면 난 어떡해 제발 우리 내 곁에 있어줘 엄마 없으면 난 어떡해 제발 우리 내 곁에 있어줘 엄마 아직 뭐 넘버 하나 들었는데 벌써 뭉클해요 왜 이렇게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눈물 났어 지금 눈물 났어 벌써 울 것 같았어 내가 눈물이 흥... 엄마한테 좀 잘하지 그랬어요 진짜 우셨어요? 네? 왜 그렇게 했어 어떡해요 울렸어도 노래만 들어도 그냥 그렇게 특히나 이제 별씨 목소리가 더 이 목소리에 어떻게 계속... 표지 좀 갖다 주세요 어떻게 우리 곁방씨 여기 있어요 아니 저는 좀 그게 있어요 별씨 노래 데뷔할 때부터 좀 그게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 목소리고 오 그래요 효자인가 보다 아 효자죠 불효자 불효자는 웁니다 언니 아시죠 효자들은 웃어요 이 노래 들으면 제가 봤을 때 웃어요 저 웃고 있잖아요 네 웃고 울고 지금 난리인데 어 네 아 진짜 짠하셔서 이게 좀... 네 아니 가사가 엉덩이 누가 토닥여주지가 저도 딸이 있는데 딸 생각도 나고 이러면서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셨어요 네 선글라스를 준비해온 이유가 이제 좀 해석이 되죠 저도 후개소리로 그 가사가 마흔 다 된 날을 누가 아가라고 불러주고 어 우리는 누가 이제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저를 불러줄 사람은 진짜 엄마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엄마니까 애기라고 공디 팡팡 해주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가사가 또 마흔 다 된 날을 이제 저는 마흔이 이제 살짝 넘었거든요 이번에 근데 이제 살짝 넘었죠 아주 정말 네 겨우 넘었는데 우리 나머지 딸내미분들이 아직 마흔이 안 된 친구들이어서 너네가 이 마음을 아냐 어 어 이 노래를 부를 때 마흔 다 된 날을 누가 아가라고 불러주고 아 다른 배우들 캐스팅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너네 이 가사 이해할 수 있겠니 어 나이 먹은 유세를 거기서 좀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육아랑 또 병행을 하면서 또 힘든 부분도 꽤 많으셨겠어요 그렇죠 뮤지컬 지금 꽤 오랜만에 하시는 거죠 네 사실 제대로 어떤 뮤지컬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저의 첫 데뷔라고 해야 될 거 같고요 아 2009년에 그 연기는 특별 대사 연기 없이 노래랑 춤으로만 이루어진 네 그런 작품을 송스루라고 하죠 네 맞아요 네 그런 작품을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약간 맛보기처럼 네 경험을 했었는데 이번에 좀 제대로 그리고 우리 또 수미 선생님이나 이제 오늘 안 계시지만 정경순 선배님 김서라 선배님 같은 이제 선생님들을 이제 제가 어떻게 이런 무대에서 같이 연기하고 호흡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연습하면서 너무 재밌었겠어요 제대로 한 수 배우고 있죠 너무 즐겁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딸 역할이 사실 엄마와 딸의 내용이 얘기니까 되게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근데 연습 진짜 많이 하거든요 원래 보통 뮤지컬이 10 to 10이라고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나고 뭐 이런 연습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애들 키우면서 어떻게 병행했어요? 사실 처음에 제이 들어왔을 때 제일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딱 그 부분이었어요 저 이제 뭐 얼마 전에 컬투쇼도 왔다 갔지만 그렇죠 20주년 앨범 낸지도 얼마 안 됐고 맞아 앨범 준비하고 녹음하고 하면서도 사실 엄마의 자리를 이제 우리 나머지 가족들이 저희 친정엄마나 이제 남편이 좀 많이 메꾸느라고 제가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뮤지컬을 내가 또 시작하면 한동안을 또 그렇지 네 제가 역할을 또 못하게 될까봐 시간적인 부담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남편이랑 엄마가 적극 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가 언제 이런 대회 선배님들이랑 진짜 든든했겠다 이런 멋진 작품에서 네가 할 수 있겠냐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 하고 우리가 다 이제 해줄 테니까 서포트 해줄 테니까 무조건 해라 이렇게 용기를 아씨도 스케줄 줄이고 애를 좀 위주로 많이 봐주고 있습니까 지금? 스케줄도 줄이고 술도 정말 많이 줄어 아 남편이 또 내조를 해줘야지 뮤지컬로 쭉 나가려고요 그 내조를 조금 연말까지 해달라고 LA 뉴욕 가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수미쌤이 좀 적극 추진해 주셔서 제가 LA 뉴욕까지 가면 저희 남편이 이번에 아예 술을 끊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 길게 안 먹으면 끊었다고 봐야죠 그쵸 생각이 안 나겠죠 네 우리 형준씨는 뮤지컬 처음이신가요? 아니죠? 네 원래는 제가 이제 솔로 활동하면서부터 네 작품째 하는 건데 한국에서의 대극장 무대는 또 처음이에요 저도 수미쌤처럼 이렇게 정말 대 선배님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처음 제가 무대를 하는데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제가 이렇게 편하게 연기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너무 잘 챙겨주셔서 잘해주시고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조언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거를 바로바로 대입을 해보니까 관객석에서도 반응도 좋고 그래서 많이 배우면서 첫 대극장의 무대를 잘 밟고 하나씩 열심히 잘 해보고 있습니다 영준씨는 따뜻한 친구잖아요 표현 잘하시죠 엄마한테 네 어머님한테 그쵸? 잘하는데 조금 너무 어려워해서 아 그렇구나 제가 막 농담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고 바꿔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근데 또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영준씨 말고 또 다른 이제 소싱 대신 다른 사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요? 네 다른 사위들을 김영준씨보다 훨씬 더 맘에 들어 했다라는 아 진짜 그렇진 않고 지금 형준씨하고 제일 많이 해요 하고 다른 사이는 형준씨가 5회 하면 다른 사이는 한회 하고 제가 형준씨하고 주로 많이 공유를 많이 합니다 초반에는 선생님과 많이 많이 아 그리고 잘해요 왜냐면 우리가 몇 개월 연습하고 또 몇 개월 공연을 하기 때문에 티묵이 정말 가족같이 아니라 중요하죠 중요하죠 무대에서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사실 뭐 제 아들딸보다 다 어리죠 그럼요 그럼요 어리기 때문에 정말로 아들딸로 생각하면서 잘해주고 있어요 원래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위 사랑은 장모 네 라고 있잖아요 정말 저렇게 예쁜 사위 딱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아우 좋죠 그리고 뿌듯하고 정말 잘해요 굴다 굴다 그리고 부부싸움 하는 씬이 있는데 너무 잘해서 내가 별이한테 물어봤어요 니네 부부싸움 이렇게 하냐고 하하하하 실제로 정말 피터지게 싸워요 네 정말 잘해요 집 안에 있었던 어떤 스트레스를 연기를 하면서 푸시거나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그때 맞아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사실 엄마한테는 그렇게 막 화를 해보거나 이렇게 거친 말 심한 말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작가님도 너 별아 너 엄마한테 화 안 내봤지 리딩할 때 근데 이제 제가 남편이랑 싸우는 씬에 대사가 지금 남이라고 했어? 이러면서 당신 뭘 그렇게 잘했다고 그래? 이러는데 너무 차 붙는 거예요 너무 화를 잘 내주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하하씨한테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술을 안 먹어서 화낼 일이 없어요 하하씨가 많이 혼나면서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하씨한테 진짜 감사해야 되는 일이네요 하하씨한테 공연 보셨을 거 아니에요 보러 오셨잖아요 네 그 대사하는 순간 벌떡 일어났다는 하하 네 머리를 막 긁적이고 하하 제가 집에서 대사 연습을 남편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대사 연습을 하고 있는데 막 저 멀리서 나를 불렀네요 하하 하하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 나한테 그러나 하고 하하 진짜 집에서 당신 잘했다고 칭찬 안 해? 하하 어 근데 남편이 지금 두 번을 보러 왔는데 한 명 받았어요 본 무대에는 못 올라갔어요 저희가 이제 프레스콜은 같이 했는데 남편이 수미쌤이랑 저랑 붙는 날에 꼭 오겠다고 했는데 그전에 지금 두 번을 공연을 보러 왔는데 두 번 다 끝나고 이제 보잖아요 눈이 진짜 툭툭 물어가지고 우셨더라고 네 저희 남편도 눈물 많고 또 눈물 많지 또 네 40놈하고 남자들이 더 눈물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저도 툭한 막 눈물인 만큼 남자도 잘 우는구나 아니에요 남자도 많이 나와요 우리 현중씨 역할은 지금 본인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너무 잘 맞는 거 같아요 어떤 성격이에요? 사위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부부싸움 할 때 잘하더라 지금 선생님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해가지고 정말로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바로바로 흡수를 하는 편이어가지고 성격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약간 찌질한 모습이라고 약간 찌질한 모습이라는 게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 이제 사위이자 또 이제 남편인데 그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야 하는데 네 이거를 좀 왔다갔다 하면서 좀 뭐 와이프 옆에서는 좀 애교도 부리고 하는데 이제 장모님 앞에서는 또 이제 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런 모습을 이제 엄마가 봤을 때 아들이 참 이러니까 좀 아유 왜 이러나 한심해 보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형준이 어머니 별이 시어머니가 아주 나빠요 아직 못됐어요 어떤 분들은 그 형준이 엄마가 나오면 막 욕해 진짜 진짜 그러시던데 그만큼 연기를 잘 하시는 і 나 웃음 터져가지고 나 죽는 관객이 욕해갖고 욕해갖고 저런 애 핸들만 진짜 고립이 되시는구나 저희 극이 재밌는 게 그런 대사가 밑에서 이렇게 관객분들이 보시다가 딱 꽂히는 대사가 있으면 저희가 대사 터미 있잖아요 제가 이런 장면을 읽거든요 엄마 왜 날 낳았어? 이런 대사가 있는데 어머어머 저거 말하는 거 봐 싸가지 없네 남편도 뭐 어떻게 남한테 애를 맡겨 이런 말이 실수로 나갔는데 남이야? 남이래 남이라 그랬어 거의 실시간으로 이런 반응들이 밑에서 와요 저는 웃음이 참 많거든요 한번 웃음 터지면 저는 공연 무대 오르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해요 주님 안 웃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딴 사람들은 다치지 말고 실수 제발 안 웃게 해주세요 근데 관객이 제가 막 하고 사부인의 사도나고 막 하더니 엄청 무시해요 막 대들잖아 그러면 어떤 아주머니들은 막 앉으셔가지고 저런 저런 몰상스럽게 이거 막 이러면 제가요 가슴을 막 쥐어요 아픈 척 아픈 연기 아이고 속상해 매일 불안해요 그게 극복하는 수미쌤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수미쌤의 어떤 그 재미난 애드립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웃음을 참느라고 어디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지 몰라서 선생님 그 춤추실 때 너무 그러니까요 저희가 3부 끝곡으로 형준씨가 오늘 오셨으니까 이 노래 안 듣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올 것 같았습니다 유어맨 이거 수능 금지곡이잖아요 이 노래만큼 아주 중독적으로 되는 곡이 없어요 제목을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암열맨인 줄 알고 계시네요 이게 유명해진 계기가 또 수능 금지곡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사람들이 편하게 부르니까 암열맨 이렇게 하시다보니 저희 제목이 진짜 암열맨으로 아시는데 진짜 많아요 유알맨이 아니에요 유알맨 아세요? 유알맨 알지 우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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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공했다 정말 유명한 노래니까 네 그래서 노래 시작할 때 나오는 그 매 나오는 거 네 접니다 온주씨예요 네 조금만 들려줘 보세요 매 그렇게 나가는 거야 그렇게 시작해 원래 이게 매인데 짧게 거기에 넣으려고 이제 음절을 맞추느라 매로 하는 건데 매 들어보시죠 수능이 아니니까 지금 미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알맨 암요맨 아닙니다 아니에요 Jose 교수님 예 음 자 컬투쇼 뮤지컬 친정엄마 우리 김수미쌤 우리 별 김영준씨와 함께 4위 물려입니다 저희가 미리 친정엄마팀 오신다고 해가지고 인별그램으로 엄마에 대한 사연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하나씩 소개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럴까요? 제가 먼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5660님 85세 전라도 해남에 계시는 친정엄마는 전화를 드릴 때마다 나는 쌩쨩이야 근데 옆집 엄마는 나보다 6살이나 어린데 15만원짜리 영양제 만든다고 하더만은 나는 뭐 그냥 일하고 살다가 그냥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 봤나라고 가면 됨게 그냥 냅다 불어라이 그냥 해본 말이오 신경을 쓰덜마로 그래서 용돈을 보내드리면 워메 워메 내 딸이 최고다 해 하세요 너무 귀여우시죠? 엄마 앞으로 20년은 더 나랑 살자 사랑해 김효십녀사 그러니까 되게 연세에 드신 분들이 바로 못하고 누구를 삐떼서 그러니까 누구는 그런 데더라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아 죽어야지 죽어야지 하시면서 밥 두 공기씩 드시고 약 다 챙겨 드시고 다음 거 우리 형진씨가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너무 오랜만에 저도 DJ할 때 이렇게 해봤는데 오랜만이에요 너무 오랜만이죠 새롭네요 0314님이 보내주셨는데 저희 엄마는 난 뒤끝이 없다 쿨한 사람이다 하시지만 서운한 일이 생기면 아빠 만난 것부터 시작해서 저 초중고등학교 때까지 얘기까지 쭉 들어야 합니다 또 딴 짓을 하면 서운한 일이 또 추가됩니다 맞습니다 사소한 일까지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다 나오는 거에요 기억력이 대단하시거든요 너무너무 다 나와 다음 별씨가 또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1984님이요 저희 엄마는 비싼 가방 스카프 구두 등등을 사드리면 얘 너 돈이 남아 돈이 왜 이런 비싼 걸 사와 당장 환불해와 택 다 떼서 환불 안된다고 하니 너무 잘 쓰시네 너무 좋아도 좋다고 말 못하시고 자식들 돈 쓸까봐 그러시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희망하니까 너무 잘 쓰시더라고요 너무 잘 쓰시더라고요 근데 막 자랑하셔 또 나갔어 딴 사람들한테 우리 딸이 사준 거야 이거 맞아요 저도 막 운동화 비싼 거 이렇게 사드리고 그러면 안 신으세요 또 아 아끼는거지 네 그래서 가끔 사드려요 안 따라서 그래서인가요 네 수민 쌤도 문자 하나 읽고주실래요 윤경씨 네 윤경심 우린 엄마 앞에서 뭘 맛있다는 소리 하면 안 되요 들통으로 일주일도 더 먹을 만큼 끓여놔요 맞아요 문제는 맛이 없다는 것 여기서 문제다 문제네요 이거 그렇죠 엄마가 다 맛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엄마 음식은 진짜 못 먹어줄 음식이 있거든요 윤경씨 그래도 성이 봐서 간을 좀 더해서 드세요 알아서 맞춰서 본인이 개인간 해서 개인간을 해서 근데 이렇게 요리를 또 잘 못하시고 맛없게 하시는 분들인데 취미가 요리이신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이 또 이게 어깨가 이만큼 올라와서 간을 안 보고 내게 별이시 어머님 음식 저는 말을 아끼겠어요 낮에 또 어머님 지인분들이 또 들으시고 바로바로 제보하시게 됩니다 견딜이가 말을 아끼더라 왜 말을 아끼니 저희 어머니는 이제 뭐 다소 막 감칠맛 이런 쪽보단 건강한 맛 쪽으로 추구하시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먹으면 좋죠 잘 자랐잖아요 아들이 그 음식 먹고 그럼요 얼마나 잘 자랐어요 늘 자기는 180까지 클 수 있었다 얘기하고 다니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영양소가 안 들어갔구나 이벤트가 좀 안 되는 거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예 최종기 님 많이 만나볼까요? 많이 보내신 분이죠 많이 보내주신 분이죠 많이 보내주신 분이죠 최종기 님 스물 Construction 3살을 저 낳고 키우신 엄마, 제가 갑작스러운 뇌수술로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넘게 의식 못 차리고 있을 때 매일 병원 법당에서 밤낮으로 3천배를 하셨다고 해요. 그 덕분인지 보름 만에 의식을 차리고 회복해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신정엄마 예매도 완료했어요. 예매 완료! 예매 완료! 최종기님! 너무 잘하셨네. 최종기님 저기 선물통 하나 주세요. 우리 김수미 쌤이 선물 하나 뽑아서 이분한테 선물 하나 주세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보다 큰 효도 없어요. 최종기님. 최종기님. 뭡니까? 뭐 선물 주실 거예요? 뭐예요? 이런 걸 선물로 주셨어요? 이거 아니네. 뭔데요? 똥꼬! 항문 클렌저와 티슈입니다. 싫어. 다시 할래. 다시가 없어요, 선생님. 일단 그럼 뽑아보긴 해보시죠. 그럼 두 개 중에 하나. 왁싱? 왁싱. 털 뽑는 거. 싫어. 두 개를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똥꼬가 나은 것 같은데. 또 왁싱이야. 잠깐만. 옘 하시면 안 돼요. 방송은 안 돼요. 피자. 피자. 어머님하고 피자 드세요. 아니 왁싱하고 항문 클렌저 같이 드리는 것도 괜찮은데. 맞아요. 피자가 날까요? 피자. 페이자. 알겠습니다. 피자. 최종기님 피자. 뮤지컬에서 김수미쌤 노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인공이. 그렇죠? 어떤 노래 불러요? 어떤 노래 불러요? 어떤 노래 불러요? 어... 가사는 개사에서 불러요. 대전블루스하고. 아 대전블루스. 네. 무조건. 무조건 하고. 춤도 추세요. 춤도 추세요. 춤도 추시고. 춤도 추세요. 땀이 확 나면서 몸이 거뜬해요. 오늘은 안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런 거예요. 오랜만에 컬투쇼에 그대로 변함없이 나를 또 웃기고 커피도 사주네 갑자기 회사를 바로 프리스타일이다. 역시 히트곡이 있는 가수분입니다. 쨘쨘 젠틀맨이다. 쨘쨘쨘 아우 젠틀맨이다. 멋지시다. 멋지시네. 이건 진짜 오셔서 관객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봐야 되겠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부부싸움 하는 거 봐야 되죠. 얼마나 시어머니 독한지도 봐야 되죠. 봐야 되죠. 숨도 봐야 되죠. 숨 노래도 봐야 되죠. 그리고 웃음 참으시는 것도 봐야 되죠. 일단 속상해 나오면 웃기 시작하시네. 나 언제나 한번 웃을 것 같아. 속상해 하면 웃음이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저 장인 장모님 모시고 꼭 가겠습니다. 아 참고 오세요. 저도 꼭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넘버를 하나 또 불러주시는데 별씨 김형준씨 부부가 불러주신 노래래요. 원래 원곡은 사랑은 유리 같은 거 이 노래를 개사를 해서 만든 넘버인데 이게 사실 저희가 부부가 되기 전에 연예 시절에 상견례를 마치고 망쳤죠. 상견례를 거의 상견례에서 탈탈 털리고서 이제 헤어져야겠다. 우린 아닌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시어머님이 또 뭐라고 한 겁니까? 시어머님 때문에 뭐라고 한 정도가 아닙니다. 시어머님 얘기만 나면 수미 선생님이 계속 화가 올라오시더라고요. 정말 탈탈 털립니다. 알겠습니다. 사랑은 유리 같은 거 박수를 정해보겠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결혼이랑 이런 거란 걸 아름다운 사랑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단 걸 이제 깨어지는 사랑의 조각들은 가슴 깊이 바보드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에요 결혼은 안 할 수도 있지만 엄마를 울리기는 싫어요 오랜 시간이 흐르면 이미해질 테니까요 사랑하는 엄마만 아프게는 할 수가 없어요 엄마 울지마요 엄마 눈물 엄마가 아픈 결혼은 싫어요 엄마 울지마요 엄마 울지마 엄마가 아픈 결혼은 싫어요 엄마 맘 아프게는 할 수 없어 정말 몰랐어요 결혼이란 이런 거란 거 사랑하는 그대여 이것만은 기억해줘요 이 세상 하나뿐인 그대만이 내 인생 그 사랑이란 걸 사랑하는 그대여 이것만은 기억해줘요 이 세상 하나뿐인 그대만이 그대만이 내 인생 그 사랑이란 걸 눈 감는 순간까지 사랑할 사람 오직 그대뿐이란 걸 오직 그대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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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따라다니는 거야 스케줄을 네네 아까 오더니 아 여기가 SBS냐 대한민국 이득 라디오 컬투쇼에 와 있는 거야 컬투 아저씨야 이따가 사진 찍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얼마나 자랑스럽네요 마이크 한번 들어볼까요 손자한테 손자한테 우리 권준이 지금 어느 학교 다니는지 학교 이름 좀 대주세요 안녕 어느 학교 멋있게 마이크 대고 학교 이름 BBIS BBIS 체코프라에 있는 학교예요 와우 할머니 자랑 좀 한번 해줘요 우리 김수미 할머니 네 우리 할머니는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 주세요 연예인이다 우리 할머니 연예인이다 반찬 자랑 좀 뭐가 맛있어요 할머니 음식 중에 뭐가 맛있어 할머니 해준 거죠 김치찌개 우와 김치가 일단 맛있으니까 그렇지 김치가 맛있지 거기 프라이 체코에 있을 때 할머니 음식이 먹고 싶죠 음 이렇게 되면 아까 별씨가 한 얘기랑 비슷해 그럼 엄마 엄마 음식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는 음식 네 그래도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고 그 다음에 또 할머니 음식 다시 갑시다 다시 갈게요 녹음이니까 어차피 체코에 있을 때 할머니 음식이 막 먹고 싶죠 아니요 다시 가시죠 몇 번 다시 갈지 모르겠지만 몇 번만 엄마가 들으시면 곤란하네 엄마 섭섭할까봐 재미있게 보고 가요 네 그렇습니다 음식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게 선생님 저도 돈 주고 사 먹었거든요 김치 네 쟤는 어린애가 한국에 오자마자 청국장 끓여달라고 그러고 진짜 토종인 맛인데 토종인 맛이다 제가 많이 보내요 아 그러시니까 엄마가 한 줄 알고 먹는 거겠더라고요 네 부러워요 그래 대표만 줘요 아니 근데 우리 그 친정엄마 우리 배우들이나 다른 스태프들 여러분들도 연습할 때 선생님이 좀 맛있는 음식 좀 이렇게 아 뭐 말해 뭐해요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그러니까 해오시 싸갖고 오시는 거야 네 하다 하다가 이번에는 김치를 담그신 김치를 그렇게 처음에 한 통을 이제 저희들 식사할 때 그냥 반찬으로 곁들어 먹으라고 갖다 주신 거를 금방 다 동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몇 통을 갖다 아예 다 갖고 가라고 네 자취하는 친구들 가져가라 뭐 해라 진짜 진정엄마의 네 쌓아두셔가지고 엄마의 엄마 네 그리고 저희 최근에도 그때 선생님께서 그 몇 첩 반상 몇 첩이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몇 첩 반상 정말 많은 반찬들 20첩 20첩도 더 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다 챙겨 오셔가지고 저희를 다 먹여주시고 저는 이 젊은 친구들 우리가 이제 공연하다 보면 뭐 도시락 그렇죠 급하게 먹는 게 급하게 먹잖아요 부실하게 먹죠 잘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김치나 밑반찬에다가 복도 식사하는 데 놓으면 너무 좋아요 아 그럼 카톡으로 전체 다 단톡방에 선생님 김치 맛있어요 맛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엄마 마음으로 진짜 엄마 마음으로 그 소리가 좋아서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공연하면 그게 또 좋네요 네 진짜 LA랑 뉴욕 가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김장 한번 하고 가야겠네요 아 저쵸 바리바리 싸들고 가야 되니까 시즈도 그렇고 시즈도 좋습니다 시즈도 김장철이 시즈도 싸가지고 진짜요 와 걱정 없이 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별씨 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셋째 송이가 인기가 아주 뜨겁다고 너무 귀여우니까 송이 때문에 정말 감사하면서도 남편이랑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저희들 우리는 이제 몇 년만 일하고 나중에는 송이를 따라다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얘가 장난 아니에요 이제 저희도 많은 아이들을 보고 이제 또 이제 특히 남편은 이제 방송하는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게 내 자식이라서 이제 팔불출처럼 그냥 우리 눈에만 예쁘고 귀엽고 뭐 다 하는 짓이 다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실제로 보시고 또 방송 관계자분들이 같이 이제 촬영을 해보시고 나서 다 입을 뭐 하시는 말씀 이제 너네들은 접어라 송이의 시대다 송이의 시대가 왔다 얘가 방송을 잘해요 맞아요 보고 잘한 게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거지 또 끼가 있고 영상도 엄청 지금 막 돌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진짜 송이가 한 말이에요 누가 시켰어요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 진짜 본인이 다 생각해서 하는 말 진짜 방송 천재는 방송 천재 아빠 DNA를 타고 나는 거가 저는 저는 별씨 DNA가 더 많다고 봐요 아 그럼요 네 별씨가 은근히 끼가 많거든요 그럼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네네 아유 그래서 어쨌든 송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송이팬분들께 진짜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이쁘게 잘 키워보겠습니다 네네 송이 송이 눈꽃송이 아주 하하씨 먹을 거 잘 봤어 네 하하 버스 아 네 감사해요 저도 봤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주씨 얘기 네 카라 재결합이 한번 일어나서 아 네네네 다들 이제 WS501의 완전체 가능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많이 기다리는데 카라 친구들은 뭐 이제 좀 기념으로 또 오랜만에 다시 같은 회사였었잖아요 네 보기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가 또 같은 회사 선후배 그룹 이었어가지고 좋은 기회 있으면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멤버끼리 연락은 좀 하세요? 네 다 잘 지내고 있고 그래도 뭐 지금 하는 일들이 지금 정말 알게 모르게 다 바쁜 상태라서 또 항상 그런 거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끔 저 규종씨랑 제가 톡을 하거든요 아 네 어떻게 잘 지내더라고요 이쪽으로 옆으로 여쭤보시는 줄 알았어요 네 근황 확인 같이 하고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또 어떻게 언젠간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종씨가 이제 제 친구의 친구입니다 아 또 친하세요? 아닙니다 규종씨랑 친한 게 제 친한 친구의 친구여서 그냥 친구라고 할게요 아 그럼 안 친한 거예요? 네 규종씨 씨라고 하면 일단 친친친구입니다 아 친친친 그냥 아는 사이 네 정정하겠습니다 아는 사이입니다 사실 아는 사이도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는 줄 알겠어요 광고 듣고 와서 마지막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요 There we go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친정엄마가 어버이날에 공연되는 그 실황을 네 미국 등 전 세계에 글로벌 스트리밍이 된대요 라이브로 와 대박 너튜브에서 하는 거죠? 네 네 채널은 어디 들어가면 됩니까? 저희가 그 사이트 링크나 이런 것도 올라온 공지들이 있거든요 확인하시면 저희 친정엄마 사이트에 SNS에 올라와 있거든요 아 너튜브가 아니고 다른 플랫폼이에요 다른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공지가 된다니까 전 세계에 지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스트리밍으로 꼭 공연을 관람하시면 서울까지 못 나오시는 분들은 교포분들은 얼마나 그걸 보시면서 또 눈물을 흘리시겠어요 그럼요 향수도 있는데 또 어머니에 대한 생각까지 또 시간이 중요한데 미국 기준으로 어버이날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5월 9일입니다 5월 9일 그리고 15일 15일 이렇게 두 번 스트리밍을 하는 것 같아요 뮤지컬 특성상 관객분들이 직접 오셔서 못 보시는 분들은 전 세계에 또 우리 한인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엄마는 어디에나 있잖아요 엄마는 있죠 이제 꼭 온라인으로도 관람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이 감동을 같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인사 좀 나누고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쌤 오늘 컬투쇼에서 친정엄마 얘기 많이 해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유 공연도 많이 보러 와주십시오 네 연장 공연도 할 거니까 많이들 가시고 친정엄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연말까지 해외 공연까지 글로벌한 친정엄마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마미 저도 빨리 끝나고 여권 사진 찍으러 가겠습니다 아 저걸요? 뮤직 공연 가야 되니까 세 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범도잇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투맨의 A Song for Mama를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친정엄마 사랑해 주세요